깨어나라! 루이와 카이만의 새로운 힘! 이상한 애야! 돈도 없고, 코도 없어! 비켜! 와! 랄라! 저한테 눈코입도 없는 이상한 애라고 하셨었죠? 저도 다 있습니다요! 보십시오! 똑바로 봅시오! 하다라! 으악! 누구이신가요? 지오메카! 리스트! 가, 가디언! 요 꼬맹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요! 공격! 여긴 학교야!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! 싸움이라면 나가서 하자고! 학교에서! 나가! 이래라 저래라! 말하지 말라고 쇼! 좋아! 이제부터 말로 하지 않을게! 와랄랄랄라! 이 지긋지긋한 꼬맹이들!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요! 잘못 눌렀습니다요! 사라졌어! 비겁하겐! 저 찾으셨습니까요? 나스온! 나스온! 레오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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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칸과 나스온은 점검 중이라서 출동할 수 있는 지오메카는 카이만 뿐이다 루이! 모든 건 너에게 달렸다 저, 저한테요? 곧 제로와 레오칸이 갈 거다 그때까지 부탁한다 알겠습니다! 카이만! 솔리드! 발사! 레오칸! 워칸 시위하 으흐흐흐흐흐흐흫 흥! 어라? 왜 한 마리밖에 없습니까요? 지금 저를 무시한 거 없니까요? 혼자서도 충분하다! 와라야! 다쳐도 절 탓하지 마십쇼! 크로코다이 레인즈업! 으아악! 으아악! 학교가 위험해! 루이! 위험하게 거기서 뭐해? 여기로 오라고! 인사는 나중에 하십쇼! 지금은 본때를 보여줄 시간이니까요! 투더지 파이터 마크2! 어? 그 녀석 저 큰 로봇을 타고 있는 게 아니었어? 소, 속았다! 가위반! 크로코다일 레이저! 크로코다일 레이저! 뒤, 뒤를 조심해! 지우 메카 워리어 변신! 시카 워리어 변신! 히허! 좋습니다요! 한 번에 쓰러지면 재미가 없었습니깐요 이런, 너무 불의를 한 것 같습니다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와랄라 지금이 기회야 저 녀석을 해치워야 해 와라살려 이럴 줄 알았습니깐요 와랄라살려 놀라지 마십시오 초방류 가끔으로 만든 법입니다요 루이, 저 녀석은 내가 맡을게 넌 두더지 로봇을 꺼내야 돼 훈련할 때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려봐 방어가 되면 공격도 할 수 있는 법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카이만에게는 베리어밖에 없는데 카이만! 생각해냈어! 베리어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거야 할 수 있지? 그대의 생각을 이뤄내는 게 나의 역할이오, 루이요 좋아, 카이만 빗 지금이야 카이만! 그물을 펼쳐! 일렉트릭 베리온 넷! 그래, 됐어! 이럴 리 없습니다요! 이럴 리당! 하지만, 이럴 수도 있습니다요! 랍토르! 카이만을 도와! 어서! 랍토르! 랍토르! 감히 내 친구를! 루이와 카이만의 교감이! 마침내 루이도 새로운 힘을 쓸 수 있겠구나! 네!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힘을 말이죠! 용서 못해! 코크스크리오! 스파이랄 파이트! 스파이랄 파이트! 으아악! 으아악! 아직 안 끝났습니다요! 빅스맨! 마구 날 뛰어버리십시오! 스파이랄 파이트! 카이만과 랍토르 모두 손상이 심해 적과 싸우기 힘듭니다! 안 돼! 믿을 거다가... 조금만... 조금만... 됐다! 썬더 라이온 준비가 끝났어! 썬더 라이온! 솔리드! 핫쌓! 어쨌다! 암아악! 삐아악! 트라이온 피트! 그리하니 그리하니 흠, 늦었으니 찌릿탕도 한 방으로 끝내주지. 선거! 플레이빙! 한 방이라뇨? 어림없는 소리! 소방료 갚고 물어 만든 몸입니다요. 그럼 세 방! 하나! 둘! 으악! 에휴, 너 어디 가십니까요? 아직 돌밖에 안 했습니다요! 응! 셋! 으응! 와! 으아아아아악! 헤리오를 그렇게 쓰다니 멋진 필살기였어! 나한테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? 당연한 거 치곤 너 엄청 고민하던데? 으응! 알고 있었냐? 당연하지! 우린 친구잖아! 그래, 친구! 하루하루 성장해가는군! 지온메카! 가디언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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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! 꼬맹이들! 저기 저 학교를 다니고 있었군요! 이제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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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